오버매트 47번 경기 황민수님 이승재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승희야 중심도 안 잡아라 보모, 보모, 천천히 해도 돼 승희야 세대 ma일로만 잡았다 승희야 세대 ma일로만 잡았을 거라 승희야 세대 ma일로만 잡았으니 승희야 세대 ma일로만 잡았으니 승희야 세대 ma일로만 잡았을 거라 승희야 세대 마일로만 잡아라 승희야 타카 해 aut Horo Pot Même 생각해 승희야 괜찮아 괜찮아 승희야 원해 도착해주세요 승희야 하자 승희야 마지막 끝까지 승희야 다운 때만 잡았다 평생 무대에 놓고. 다 모으러오게. 생각하자 생각하자. 지지게해. crime가 되겟던지. 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하지 그렇지! 그렇지! 나했어 잘했어 승기야 3분! 승기야 3분! 승기야 2분 반주 1분 반주 1분uit 승기야 3분 반주 1분! 승기야 4분 반주 1분! 초등학교 파이팅 남성도 플러스 5위고 문천범님, 박정현님, 김지훈님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맞아,Minirsutuki가 옥 tummy,창백산 서영희, multikoria 이성아, Ung지현 34m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출퇴니엠 이재준 노지코리아 정명 1 1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훈 안성 화이트 플러스 오시고 시상돼 있겠습니다 오종현, 박정현, 김지우 선수 지금 바로 시상돼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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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가 사이드가 조승훈 안성 화이트 플러스 오시고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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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